달리고 있어요. 전부 다들. 거기 내밀고. 그거 보고 있어요? 야, 전부 다. 아버지 집에 온다고 그랬었잖아. 아, 할머니 집에 온다고 그랬었어? 지금 같이 왔잖아. 왔잖아. 내일. 내일? 아, 다음부터 온대. 아니, 안 돼. 끝났어. 하담이 오면 같이 와야지. 할머니도 모자 썼지? 어? 얘 좀 봐. 모자 딱 쓰고. 지금 큰삼촌네 가지. 막내삼촌네도 가고. 우리는 가는데 니네는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죠. 이제. 또 가자. 또 가. 가자. 악수. 악수. 할머니 좋아요? 어? 감기 걸리지 마. 할머니 감기 걸렸는데 이제 나서서 다행히. 감사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간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빠, 아이빠. 자, 출발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잘 여행 갔다 오자. 삼촌네들 집에 또 한 바퀴 들려서 오자. 예, 꼬맹이랑. 가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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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д Coconut teen